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문제가 있나 보군 문제가 있나 보군 나한테 막히는 게 좋을까 너무 좋았어 매력친다 또 뭔가요 또 뭔가요 내 눈앞에 있던 노플하게 될거야 마음 괜찮겠지 문제가 있나 보군 거짓말 다 해결해 드리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내 엉덩이보며 퍼지나 제 차례인가요 어디로 가죠 엉덩이보며 퍼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